네 반갑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남혜영입니다.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이 끝났어요. 우리 친구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수고 많으셨고 저하고는 후반부입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수학 해설 강의를 오늘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촬영 들어오기 전에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나와 있는 등급컷을 잠깐 봤는데 이건 뭐 어차피 가채점 결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11월 학평 자체가 전국적으로 모든 친구들이 다 본 시험은 아니라서 큰 의미는 없지만 1등급, 2등급, 3등급 컷이 지금 현재는 81점, 73점, 61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제 여기 후반부 파티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에 조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잖아요. 천천히 제가 차근차근하게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 짚어가면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봤다. 내가 시험을 봤다. 그런 친구들도 다시 한 번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문제를 맞췄을 수도 있고 문제를 만약에 풀 때 몰랐으면 당연히 다시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험을 보지 않았다. 이런 친구들도 이 모의고사의 문제는 좀 중요하다 보니까 내신에서 또 변형돼서 나오기도 하고 기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챙겨서 꼭 한 번, 두 번, 세 번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6번부터 바로 갈게요. 16번. 2 이상의 4개의 자연수 ABCD라고 했고요. 좌측이 나타나 있는 어떤 이 식을 ABCD 곱해라. 곱한 것으로 표현이 된다. A덕이 B덕이 C덕이 D. 2 이상의 4개의 자연수. 이거 인수분해하라는 거지. 왼쪽에 있는 것을 인수분해라. 간단하게 정리해라라는 건데 지금부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할 때 14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4. 14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4. 여기가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14를 지금 X라고 놓는다면 여기가 X제곱의 플러스 2X가 되고요. 자, 그거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마이너스 18.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X제곱에 플러스 2X. 자, 똑같이 들어오고 플러스 45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지금 내가 막 이걸 전개를 하기 전에 공통인 부분이 어차피 X제곱 플러스 2X다 보니까 그걸 다시 살짝 T로 놔볼까? 자, 이걸 살짝 다시 T라고 놓으면 얘가 T의 제곱에 마이너스 18 얘도 T가 되니까 플러스 여기가 45가 되면서 이 상태에서 그냥 T에 관련된 2차식 대각선 인수분해가 돼요. 그쵸? 대각선 인수분해가 3 곱하기 15 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T제곱 마이너스 18 T 플러스 45 인수분해가 되죠. 여기를 그래서 T-3에 T-15야 라고 인수분해를 하시고 다시 이제 T 대신에 X제곱 플러스 2X를 넣으면 되잖아. 여기를 이제 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 자, 이렇게 넣었거든요. 또 인수분해가 되죠. 그쵸? 또 인수분해가 돼요. 여기는 1하고 3이고 여기 더하기 빼기여서 얘는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자, 여기는 3, 5, 15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또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5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생각보다 간단해졌어. 그치? 자,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처음에 내가 14를 X라고 놨거든요. 14에서 1 빼면 되니까 여기는 13이 될 것이고 14에다가 3이 더해지니까 17이 될 것이고 14에서 3을 빼면 돼. 3을 뺐더니 11 14 더하기 5가 되니까 19 자, 이렇게 13, 17, 11, 19 곱해지면 되겠네. ABCD 나왔습니다. ABCD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의 정답은 이 4개를 더하래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13, 17 더하면은 얘가 지금 30에다가 11 더하기 19를 해주시면 이게 지금 30이죠? 30. 그래서 ABCD가 다 더해진 것의 결과는 뭐가 되냐면 이제 60이 되는 거죠. 60. 그래서 보기에서는 3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